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봅시다. 여러가지 수질 모델링 중에서 얘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열복사랑 열교환을 고려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끝났어요. 이거 뭐예요? 네 요거죠. 1번. Q-U-A-L-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해설에다가 지금 각각의 수질 모델링별로 또 이론에 있는 내용이지만 해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그걸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은 볼드체로 넣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여러분 이거는 안기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4번 볼게요. 수정에 대한 특성으로 오른 것은? 그렇습니다. 맞는 거 찾으래요. 그럼 3개는 틀렸다는 얘기죠. 1번 볼까요?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자연인위적인 국지적 조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 지하수가 국지적 조건에 영향이 크다. 이거 맞죠? 지표수보다. 근데 여러분 요거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맞죠? 그죠? 근데 이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 인위적인 영향은요. 지하수가 지표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위적인 요 말이 틀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수는요. 딱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오염물질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표수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넣어 들어가면 훨씬 더 지표수가 큰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이 지문이 조금 헷갈린 지문이었어요. 그죠? 근데 2번 볼까요? 해수는 염분온도, pH 등 물리학적 성상이 불안정하다. 아니요. 되게 안정해요. 그 다음 3번. 하천수는 주별 지질의 영향이 적고. 이거부터 틀렸죠? 하천수는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표수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주변에서 오염물질 막 들어가죠? 계절 영향 막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지질의 영향이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크죠? 그 다음에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는 건과 거후이 없는 건. 이거는 틀렸죠? 누구예요? 지하수액입니다. 그죠? 이것도 틀렸네요. 4번 볼게요. 우수의 우수. 빗물의 주성분은 해수 주성분과 거의 동일하다. 이거 맞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1번과 4번 중에서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어? 지하수 국지적인데? 근데 뭐 때문에? 인위적이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우수가 왜 해수랑 주성분이 같아요? 우리 빗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땅에서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해수가 우리 전체 97%죠? 지구의 전체 97%예요. 그러니까 해수가 더 많이 증발되기 때문에 빗물은 우수는 해수와 성분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요.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네요. 뭐 읽고 하나요? 네 하천에 산소 전달 계수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게 힌트예요. 알파베타 값 나왔잖아요. 요거 뭐예요? 우리 산소 전달 속도. dt분의 d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우리 어떻게? 맹물에서는 kla, 우리 c, s 빼기 c 요렇게 결정이 되는데 우리 맹물이 아니라 담수가 아니라 뭐 폐수라든가 다른 물이라면은 알파베타가 여기 보정 개수가 들어가게 되죠. 요식이에요. 요식에서 이제 우리 산소 전달 계수는 kla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구하는 방법은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계산기에 솔버가 있어요. 그죠? 그 솔버를 이용하면 요기에다가 숫자만 넣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만 x로 두고 푸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볼게요. 자 용존산소 공급량. 요거 요게 뭐냐? 바로 dt분의 d5입니다. 그래서 0.06은 자 알파베타 값이 다 각각 다 0.75죠? 그럼 0.75 곱하기. 자 여기에 이제 x 계산기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 0.75. 그 다음에 우리 cs가 뭐예요? 포화용존산소도 얘가 cs고요. 포화용존산소농도 얘가 cs고요. 현재 이제 현재 산소농도 현재 d5가 c가 되죠. 그래서 9.2 빼기 4.8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솔버에다가 여러분 입력을 하셔가지고 x만 솔버 푸시면 x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3.8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 단위네요. 여러분 미리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혹시 단위가 안 맞는지 맞는지 다행히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네 요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를 그냥 아 나 솔버 잘 못하겠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어떻게? 방정식으로 이왕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KLA는 어떻게 돼요? DT분의 DO에다가 자 알파 베타 C S 빼기 C 요 식을 가지고 여러분 숫자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정식 안 풀고 싶으면 솔버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솔버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보통 요즘에는 다 이제 카시오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 카시오 계산기에서 솔버 푸는 법 엄청 쉬워요. 뭐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계산기에 돼 있는 거 시프트 누르고 하는 거 그 것만 여러분 주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 그리고 제가 제 개인 카페에다가 솔버 이용법 올려놨으니까 그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를 쓰신다면 솔버를 쓰시는 게 여러분이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6번 봅시다. 자 요 문제도 신유형 새로 나온 거예요. 암기죠. 외우는 거예요. 자 우리 탈산소 개수 그 다음에 재폭기 개수가 있죠. K1, K2 그거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식 뭐냐 우리 재폭기 개수를 구하는 데 적용되는 거 뭐 오코노, 도빈스, 아이삭 혹은 이삭식 그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 요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산소 개수 구할 때 요렇게 몇 가지 4가지 있다는 거 요거는 암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산소 개수 구하는 거니까 몇 번이에요. 토마스도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